지나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동공이 커지고 있어 방 먹으러 왔어 한글날이어서 이거 입었어 방송에서 앉아서 하는 방송인데 이걸 입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 방송에서 살짝 그러게 할까? 자세히 보면 이거 이게 사실 영국하고 한국 행사 차분가 했을 때 그 차얼스 형님 생신이어서 봐봤던 뺄지인데 지금 한글날이니까 영국 가렸어 스카치테이브 검정색 심지어 드론 검정색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화장품 묻어있어 한글날이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관순 독립 운동가처럼 이렇게 입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하얀색 찍었어 너무 기분이 좋아 한글이니까 오늘 방송에서 한글을 많이 썼어 토마스 맥도널 미국 액터가 있는데 트위터 같은 거를 한국으로 쓰는 거야 이거 실화냐? 막 이런 거 이거 괜찮아? 이렇게 다녀도 돼? 찐따 같아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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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 살 찌지 말라고 목마르니까 프링더 두 개 해가지고 원래 한 17,000원 정도 비싸 근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야 하여튼 이렇게 입고 왔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너무 나한테 다가와서 혼자만이 착각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애니형 먹어볼게요 이거 와사비 연어 와사비가 어딨지? 저는 이런 거 먹을 때 섞어먹지 않아 짜장면도 잘 안 섞어먹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살아있음을 느껴 이러고 나서도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다고 연어하고 블랙 오일 그다음에 메밀면은 살이 안 쪄 천칼로리 될 거 같아 옆에 곱창집 갈 거야 곱창집도 그럼 천칼로리 할 거 같은데 근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내가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어 내가 건강해지고 고혈압이 나쁘고 화가 덜 나는 맛이야 오늘 진짜 바빴어 TMI이지만 화장 받고 너무 막혀서 회사를 한 시간만 해갖고 원래 20분 30분부터 안 걸리는데 가서 리허설 하기 전에 회의를 두 개 들어왔어요 11월 23일에 제주도에 계신 분들 만나요 제주도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2월 23일 제주도에서 만나요 갑자기 근데 그 회의하고 리허설 한 시간 했어 그리고 본방 하고 그 다음에 또 더빙 했습니다 더빙 더빙할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막 땀이 좋아서 땀 그래서 화장이 많이 지어졌어요 더빙 같이 봐주시는 부장님이 불쾌했을 수도 있어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옆에서 근데 한국에서 한복을 입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지? 이렇게 보고 괜찮아 재밌어 그래서 자주 입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겹이 많아서 더워 약간 자주 입고 다녀야 돼 이거는 그냥 제가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칭을 한 옷이에요 먹어 싹 다 먹어봐 근데 이거 참기름 같은 게 들었는데 칼로리가 됩나 안 읽겄네 곱창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한복 입고 애플을 가볼게요 한복 입고 애플에 수리 맡기러 가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I can do it 빨리 가야되지만 한시 이야기여 로컨은 없지? 태극기를 달고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가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볼 때 동공이 커지고 있어 밑으로 봤는데 밑에도 놀래고 양말에 더 놀래 한복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또 한번 언급하고자 굳기도 달았어 굳기 너무 예쁘다 달려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내비는 어떻게 붙이지? 샘프리온이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나봐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직원분께서 운이 좋다고 하셨어 2년 안에 고장이 났으니까 무상이잖아 근데 배터리까지 교체를 해주신데 먹고 싶지 않은데 아퍼 왔으니까 아퍼파이를 먹어야 돼 아퍼파이 출시됐다고 남겨주셨어 댓글로 그러면 I've got to go Maybe apple pie was released because of me 자기애가 강해 죄송합니다 그때 애플파이 영상 진짜 많이 히트했어요 애플파이 영상 보고 맥도날드에서 출시했을 수도 있어 저를 맥도날드 광고 모델로 써주시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맛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 싸게 해줄게 근데 이 옷 때문에 잘 못 먹겠는데 풀어야 되겠다고 써 한복 입고 맥도날드에 간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태극기도 알고 맥도날드에서 플렉스 하고 있어 드립 2,000원 말고 2,500원짜리 플렉스 예전에 영국에서는요 헛써 웃고 있어 지금 날 먹어줘 먹어줘 이러잖아 애플파이는 아플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어 살 안 쪄 오 아까 샐러드 덕분에 내 몸이 막 착해졌어 그렇게 착한 거에다 약간 뭐랄까 과외 선생님이 들어온 거 같아 나를 지도해 주겠어 재미없어? 육체적으로 여기 망가진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한번 밑에 를 했어 해결됐어 내가 프로그램이 꼬여서 그렇대 내가 떨어뜨려서 부주의하게 쓴 게 아니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무슨 야한 동영상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됐다! 너무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기념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